자 이것도 킥보드인데 풍전기가 없어. 풍전기는 여러분 살려면 15,000원이면 사잖아. 자 만 2만. 자 2만 낙살. 저기 고무산 가서 만원 해달려면 고무산 주면 깃밥 내 맞고 와. 자 불쌍한 사람 이러면 조장. 집 나온 사람 같으니까 만원 빨리 줘. 뭐 재는 거야? 거짓말 탐지기인가 봐. 신랑 바람 편나 안 편나. 술 먹었나 안 먹었나. 자 매니 이게 뭐 하여튼 여러분이 알아서 사 나도 몰라. 자 만 2만. 자 만원에 자 줍자. 자 이거는 이태리 거네요. 자전거 이태리 거 베네똥 전체가 또 안 매니저기고요. 굉장히 가벼워. 자 오맘터 갑니다. 베네똥 자전거 자 5만 7만 9만 사실려면 몇십 원 줘야 될 거 아니에요. 8만. 자 8만원에 자 싸게 사셨다. 자 이건 로드 자전거고요. 이거는 학생들이 타도 되고 요 자진거가 굉장히 이거 봐. 이게 가볍단 말이에요. 가볍고 5만 7만 9만. 자 선생님 자 9만원. 강의 가볍고 접으면 신경차에 3대가 들어가서 아빠 거 엄마 거 애들 거. 그래서 자 바닷가나 이런 데 가서 가족끼리 타더라고요. 자 5만. 자 7만 9만. 자 사장님 자 9만. 자 68만원짜리를 자 9만원에. 자 이거는 앞에 쇼바가 있고 산악자전거네. 가져가셔가지고 자전거 포가서 간단하게 수리 한번 하세요. 디스크 브레이크고요. 앞에 쇼바 있고요. 자 3만. 자 5만. 자 사실려면 한 80만원 가는데. 자 7만. 자 7만원에 자 낚시 안 합니다. 자 애기도 타도 되고 어른 타도 되고 다 되는 거. 자 안 넘어져요. 얘는 안 넘어지게 돼 있어. 여기 쇼바까지 다 돼서 쇼바까지. 자 만 2만. 자 젊은 학생 줄게 15,000원에. 자 정기 자전거. 자 엄마들이 타도 되고 노인네들 타시면 딱 맞네. 배터리는 새 거로 바꿨으니까 앞으로 3년 동안은 안 바꾸셔도 돼요. 자 10. 자 20. 자 30. 30. 낚아갈게요. 배터리도 A급이래요. 자 10만. 자 20. 30. 28만. 자 28만원에 자 낚시 안. 자 요거는 킥보드예요 킥보드. 자 배터리가 굉장히 크죠. 자 충전기 다 있고. 자 10만. 자 12만. 자 12만원에 낚시 안. 이야 좋은 건데. 자 이게 배터리가 이렇게 커야 한 20kg 이상을 가요. 자 3만 5만 7 9만. 묻지 마요 이거 사장님. 고치셔야 돼. 가위바위보. 자 8만원에 자 되는데 이게 120 주고 샀대요 120. 이야 이건 또 뭐 특이하게. 이거는 뭐 끝내주네. 3만. 충전기가 비싸 이거. 자 4만. 자 4만원에 드려. 자 4만. 자 요것도 충전기 있고. 그리고 세거네. 사갖고 쓰질 않았네. 3만. 자 5만. 7만. 여기 자 5만원에 줘 자 5만원. 자 여기. 자 자전거. 자 투약이 생겼죠. 애들이 타도 되고 엄마들이 타도 되고. 자 점이시게요. 자 2만. 자 3만. 자 3만원에. 자 낚시 안. 자 이거는 전기자전거네. 자 이게 일반인이 맡기신 거예요. 자 10. 자 20. 자 25. 자 25에 낚시 안. 자 요게 거의 100만원 주고 샀다가. 한 1년도 안 탔대. 자 자전거 좋네요. 자 3만. 소바까지 다 달려있고. 자 4만. 5만. 사장님 4만원만 하세요. 자 뒤에. 가격은 39만원 주고 샀다. 저거를. 자 이건 작동 잘 되는 거. 자 10만. 이게 LED가 확 들어오고 끝내주는데. TV. 자 낚시 안. 아유 싸다. 이야. 새거야 새거. 자 5만 부터 갑니다. 자 5만. 사실하면 29만원이야. 이게 새거가. 7만. 자 9만. 자 9만원에. 자 낚시 안합니다. 자 바이크. 자 끝내주죠. 엄마도 타고 남편도 타도 되고. 접으면은 신경차에 4개가 들어가 트렁크에. 5만. 자 7만. 자 9만. 10. 자 10만원에 산악산. 자 요거는 자전거. 자 이게 10개가 있고 보호대가 3개가 있어요. 자 만. 2만. 3만. 자 2만원에 싸게 샀네 이거. 갖다 하나에 5천원씩 당근에다 올리면 잘 팔려 애기들. 이야 자전거 좋다. 자 산악자전거에 앞에 쇼바 있고요. 기아는 21단. 자 자전거 끝내줘요. 자 이거 안장은 내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거고요. 그죠? 자 5만. 엘리미늄 같아 개비 가벼워. 자 사실하면 한 68만원 정도 줘야지. 7만. 자 9만. 자 10. 자 10만원에 산악산. 자 자전거. 자 알리미늄. 이야 가볍다. 베네똥이네 베네똥. 자 베네똥 자전거. 5만. 자 7. 8. 9. 24단. 자 10만. 자 12. 끝까지 들어가서. 여기 10만원에 낙산. 이거는 뭐 종이장 같아 종이장. 자전거에요 종이장. 종이 같아.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으네요. 티타늄인가 봐. 이거 뭐 3만 부터 갑니다. 자 3만. 자 4만. 5만. 자 6만. 자 저기 6만원에 낙산. 자 이게 한 80만원 주고 샀다는데 6만원 샀네. 자 킥보드 갑니다. 킥보드. LED가 밤에 가면 불이 착 들어오고. 끝내죠. 배터리가 커야. 아 한 15kg 20kg 갔다 오지. 이거 작은거는 한 4kg 5kg 타면 또 충전해야 돼. 자 10. 자 15. 자 15에. 자 낙산. 페달은 자전거파 가면 5천원씩 해요. 2개면 만원이야. 자 3거. 자 2만. 자 저기 2만원에 낙산. 자 이거 삼천리 자전거에요. 이거는 캠핑 가셔서 타시면 돼요. 자 여행가서 타셔도 되고. 자 3만. 자 5만. 6만. 자 6만원에 낙산. 자 자전거의 계절이 이제 가을이 돌아오고 있어. 자 자전거 아주 좋은 거네. 11단 같아요. 21단에 디스크 브레이크. 자 3만. 자 5만. 7만. 디스크 브레이크에요 디스크 브레이크. 사시려면 그래도 한 뭐 40, 50 정도 줘야지. 자 여기 10만 나왔어요. 자 12만. 치면 자 10만원에 낙산합니다. 59만원 주고 샀대. 그러니까 10만원 샀으면 49만원 싸게 샀네. 자 젊은 친구들이 많이 타지요. 픽스 자전거. 자 2만. 자 3만. 자 4만. 자 뒤에 4만. 자 4만원에 낙살. 이것도 사시려면 한 39만원 정도 줘야 돼요. 자 이거 타갖고 잘 타시면. 제가 동출 서커스단에 취직을 시켜줄 수 있어. 이게 하나짜리라고 싼 게 아니야. 이것도 16만원이에요. 이것도 살려면 16만원이에요. 여기 손돌이 살아있어. 새 거야. 자 만. 자 2만. 자 2만 낙살. 이게. 자 이거 기아 올리는 게 지금 이게 올라가 있대요. 자전거 파가서 이거 손을 좀 보세요. 자 디스크 브레이크고요. 자 5만. 7만. 자 8. 자 8만원에 드릴게요. 요거만 손 보세요. 요거. 자 8만원에 낙살. 킥보드. 자 요건 브레이크. 자 애들 사달라 그러면 7만원 8만원 주지마. 여기서. 자 알루미늄이에요. 자 만. 자 어디에 자 만원. 자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깊네. 자 보조까지 있어요. 자 3만. 자 4만. 4만원에 잔아세요. 자 이거 끌고 다니시면 돼요. 강아지 태워도 되고요. 시장 가서 물건 쇼핑해도 되고. 이게 하나가 12만원이래요. 근데 새 거야 새 거. 중고가 아니고. 5만원에 딱 2개뿐이 없어 2개. 저 하나 드리고. 자 저기 하나. 자 끝. 일본 거 같으네. 자 자전거 기아도 그렇고요. 체인이 없어 체인이. 자 체인 없는 자전거에요. 자 기아들 자동으로 들어가고. 자 비싼 자전거네. 자 5만. 자 7만. 자 10. 자 12. 자 14. 자 14 낙찰. 자 이거는 한 100만원 정도 받을 것 같으네. 자 자전거 갑니다. 자 자전거. 자 이장님 자전거. 만. 자 2만. 자 2만원에 다 드려. 자 2만. 이거는 충전기가 없어. 아까 충전기 4개 사신 분 어디 갔어. 자 만. 자 만이 없어요. 참 나. 세상에. 내려. 예? 야 이게. 아깐 안 들면 왜 지금 들어. 아이고. 야 근데 만원짜리 아닌데 저거. 30 몇만원짜리 줘. 아이고. 요거 저 충전기 다 있어요. 충전기 다 있어. 자 10만. 15만. 배터리가 커. 이렇게. 이게 두꺼워해야 20km를 갈 수 있어요. 12만. 자 10만원에 자 드릴게요. 자 10만. 자 요거는 그냥 빠뜨리로 가는 게 아니고요. 그냥 밀고 다니고 브레이크는 여기 있고 여기도 있고. 자 알루미늄이랑 굉장히 가벼워서. 2만. 자 2만원에 잘하자. 알루미늄인가 봐. 이게 가볍고요. 자 애들이나 엄마가 타면 돼. 그냥 엄마가. 침이 백혀있는 건 좀 비싼 거야. 싸구려가 아니라. 자 3만. 4만. 5만. 자 6. 자 7만. 바이바이보. 자 7만원에. 자 나기차. 싸게 샀어. 이거 살려면 그래도 한 몇십만원 줘도 될 것 같아. 지금 타고 나가면 그냥 바로 집에까지 타고 가도 돼. 쇼바 있고요. 자 54볼트니까 힘이 좋다는 얘기예요. 자 10만. 자 15. 자 20. 25까지. 자 22. 23. 자 23만원에. 자 나기차. 어우 잘 사라졌고요. 시컨 타시고 내년에 갖고 왔다. 20만원 이상 받아줄게. 청량기야. 저기 저 양반 어저께 술 먹고 고춧가루 낀는데 그냥 나온다. 세수도 안하고. 자 코딱지도 그대로 있네. 자 잘 보여요. 자 2만. 자 없으면 자 우리가 또 사고. 아 찌그러졌다고? 이거 피우면 돼. 폈잖아. 아니 자 빨리 갖다줘. 머리를 봐도 펴져. 2만 5천원에. 자 이건 나도 사야 된다. 자 기소 중기 되신 분들은 꼭 사. 집에서 나오지 말고 그냥 잡혀가지고 가지 말고. 짱 박혀가지고 그냥 한 달 내내 보고 있으면 돼. 자 만. 자 없으면 내가 기술 중기 잔가 보다. 자 만원에 내가 살게. 자 요거 망둥어낚씨 가면 딱 되겠네. 망둥어. 자 이건 새 거래요. 한 번도 안 쓴 것 같아. 이것도 새 거. 하나. 두 개. 자 이거는 솔채. 솔채라고 아시죠? 이렇게 멀리 던질 때. 자 이것도 닐 하나 있고. 세 개. 자 네 개. 닐이 네 개에다가. 자 이거 받침대 두 개. 어우 이거 좋은 거네. 자 이게 미제네 미제. 이 닐이 큰 고기 잡는 거야. 자 이렇게 자 바이킹. 이것도 우리나라 거. 네 일 세 개. 네 일 때가 네 개. 갑니다. 자 3만. 얘가 비싼 거예요 얘가. 이거 하나만 해도 십 몇 만원. 십 몇 만원 세는데. 이것도 새 거예요. 야 이게 3만. 자 3만원을 다 들이자고. 내과에서 4개. 종사리 잡는 거 이게 꽂아가지고. 미끼리는 여기 다 있어. 자 5천. 자 저기 5천. 자 낚시대 갑니다. 어우 이건 두 개네. 자 이렇게 두 개 들어있어요. 자 갑니다. 만. 자 2만. 가격은 29만원 써있어. 자 3만. 3만도 싸지 세 건데. 자 여기 3만 낚살. 이런 거 살려면 하나 더. 8, 9만원 두 개면 18만원이잖아. 자 은성 거예요 은성 거. 자 은성 거. 이거는 훌치기라고 해서 여기서 멀리 던져서 잡는 거. 자 은성 거. 자 만. 자 2만. 자 여기 2만. 줘. 자 여러분이 살려면 한 20만원 정도 줘야지 이거. 그 정도 비싸단 말이에요. 자 이거 개파이네 개파이. 새 거예요 새 거. 자 만. 자 2만. 자 2만. 자 이거 우럭대네 우럭대. 자 만. 자 저 뒤에 만원에 드리고. 이야 이거는 대가 두 개 드리고 새 거네요. 자 마도로스 우리나라 거네. 자 2만. 자 뒤에 2만. 해동 거야 해동 거야. 29만원짜리 잘 샀어. 자 이것도 좋네요. 자 우럭대. 자 2만. 자 여기 2만을 드리고. 어휴 좋은 거 은성 거 나왔네. 자 3만. 어디에. 자 엄마 이거 사. 자 2만. 이야 잘 샀다. 이거 새 거에요 새 거. 자 어디에 2만. 자 이거는 솔채. 이것도 낚시대 좋네. 두 개 솔채까지. 자 2만. 2만 5천. 자 2만 5천을 드리고. 낚시 가방. 고기 잡으면 여기다 녹아갖고 와야지. 고기 잡으러 다닐 때. 자 만. 자 저 뒤에 자 만원. 자 이게 전부 다 닐이에요 닐. 한 20개. 25개 정도 되네. 자 3만. 자 5만. 자 6. 7. 5만원에. 자 저 아쿠테프 낚살. 자 낚시 받침대. 자 만. 자 사장님. 자 5천 원만 하세요. 저수지나 땜낚시 가면은. 이 경사진 뒤에서 낚시 하다보면. 미끄러져서 빠져 죽어. 그래서 받침대가 있어서 안 미끄러지게 돼 있는 의자. 낚시 의자에요 여기가. 낚시 하시는 분만 알 거야. 3만. 10몇만 하는데 3만이 없어. 낚시를 안 하나. 2만. 2만 5천. 자 3만. 4만. 여기다 3만원에. 반도 거네요. 자 니디 반도. 우리나라 반도. 반도 거도 좋지요. 다이와랑 거의 같아. 반도가. 자 2개. 반악스 거네. 반악스. 그 비싼 반악스. 반악스. 자 이것도 반악스 거. 이게 이 사람이 낚시 광이야. 이게 싸구려 쓰는 사람은 중국산 거. 싼 거.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고기를 잡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. 자 낚시대도 끝내주네. 자 하나 두 개. 이야. 좋은 거 나오네. 일본에 가서 요거 살려니까 130만원 달래. 일본에 가면 더 비싸 낚시대가. 120, 130이래. 자 이건 새 거 같아요. 대개. 그 다음에 소울채. 니디. 반악스 거가 이게 다야. 자 5만 부터 갑니다. 자 5만. 7만. 자 10. 자 12. 자 여기 10만 원에 낚시. 이야 이거는 뭐 칼치 낚시하러 다니셨나. 낚시대 좋다. 자 전부 카본 때네요. 3 우리나라 거에요. 중국산 아니야. 자 3개. 이게 바다 낚시 용기지. 바다 낚시. 자 여기 찌통 다 있고. 바늘 다 있고. 어이구 바늘도 엄청 많네. 바늘이 여기 잔뜩 들어있어. 자 낚시대가 싸구려 아니라 좋은 것만 들어있죠. 3만 5만. 자 7만 9만. 자 10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저기 8만 원에 낚시. 자 장구리 1. 자 이거 메다 쭉 나오는 거에요. 메다가 안 나오는 건 싸. 근데 이게 체크되는 게 비싼 거에요. 자 이것도 다 카본 때네. 카본. 4개. 요 우럭대. 그 다음에 여기 바늘하고 채비가 여기 다 들어있네. 10만. 15만. 자 15만 원에 낚시. 이거 자 이거하고 4일. 이렇게 세트를 해. 자 3만. 4만. 5만. 6. 자 5만 원에. 자 낚살. 자 이거 두 칸짜리 민물대네요. 민물대 가지고 갯바위에서 낚시 한 번 또 뭐 나오더라고. 자 이것도 두 칸. 거기 안 나오면 그냥 팍 찍어서 나오는. 작살도 있네 작살. 2만. 자 저 뒤에 2만 낚살. 자 2개. 자 2만. 여기 앞에 자 2만 낚살. 자 낚시가방이 예사롭지가 않죠. 낚시대가 싸우려 같지가 않아. 이 가방 봐 가방. 거기다가 자 찌까지 있어요 찌까지. 자 3만. 5만. 7만. 9만. 10. 바이바이보. 9만 원에 자 드릴게요. 자 하나. 2개. 3개. 4개. 자 7개. 8개. 자 이것도 좋은거죠. 싼게 아니야. 이것도 한 십몇만원 하더라고. 닐이 둘레 6개. 낚싯대는 8개. 자 5만. 7만. 자 5만 낚살. 자 샹오 잡는거 아니야. 샹오. 샹오. 1.7m. 솔채. 빙어낚시 갈 때. 자 빙어. 얼음길 때 쓰는거. 자 이 안에 다 있어요. 3만. 2만. 자 2만 낚살. 야 이거. 이거 하나도 2만원인데. 닐 6개. 자 원닷거네요. 캐번. 자 4칸짜리. 자 요거는 솔채. 솔채. 자 요거 저 2칸. 이거 추가 잔뜨리네. 낚시추. 자 이것도 낚시추. 자 3만. 자 4만. 자 4만원에. 잘 샀다. 이거 어떻게 4만원에 사. 이거 하나만 해도. 제가 살 때만 해도 요거 16만원에 싸. 원닷거. 이야 이것도. 자 끝내주네요. 2만. 자 3만. 보통 18만원 정도 해 이게. 4만. 자 4만. 4만원도 싼거 같아. 받침대 하나. 두개. 세개. 네개. 다섯개. 낚싯대 여덟개. 받침대 일곱개. 자 2만. 자 3만. 자 여기 3만 낚살. 갖다가 저 잉어 잡으면 한 마리 줘야 돼. 자 스킨스쿠버 장비네요. 콜롬비아 거예요. 그 유명한 콜롬비아. 콜롬비아네 이런 거는 한 2, 30만원씩 하더라고요. 자 슈트까지. 자 요거는 바닷속에 들어가서. 자 전복 따고 할 때 쓰는 거예요. 자 요건 여자 꺼네 요거는. 요게 남자 꺼. 슈트도요. 이게 하나가 60만원 70만원씩 슈트 하나가. 5만. 7만. 이 가방은 다 줄 거야. 이 안에. 우비도 있고. 낚시 네일도 있고. 다 있어. 9만. 신발까지 있어. 물속에 신는 신발까지. 자 8만. 자 다 드려야지. 8만원이면 싼 거지. 낚싯대도 있고 니일도 있고 다 있잖아. 이게 저 민물낚시 할 때. 견지낚시 할 때 이거 입고 들어가면 돼. 자 만. 자 만원. 자 낚시받침대 이렇게. 만. 5천. 자 저분은. 자 바닥스 꺼네요. 바닥스 해동꺼. 3만. 자 4만. 자 5만. 자 6. 7. 8. 9. 10. 알았어. 자. 12. 14. 16. 자 20. 22. 24. 자 저기 20의 낚살. 이거 하나값 나왔어 하나. 이게 하나가 28만원 아니게 하나값이야. 자 이게 비싼 낚시를 갖고 쓰시던 분이야 이게. 일본에 가면 140, 160만원에 낚시대 하나가. 자 이것도 큰 거네. 4.3m짜리구요. 자 내일까지 몽땅. 10. 자 20. 30. 저기 30의 낚살. 이거 하나값도 안 돼요. 한번 물어보세요. 이거 얼마나. 이런 것도 보통 한 18만원이 뭐야. 22만원 23만원 정도 줘야 될 거 한 개당. 자 이거는 니리 일제 다이와에요. 3개. 자 민물대도 이만큼 있어 이만큼. 자 3만. 4만. 자 두 분이 가위바위보. 자 3만 5천원 만. 몇 볼트가 들어갔는지 나갔는지. 사람들 머리에다 대면 이놈이 아이크가 얼마나 있나. 딱 제가 보면 나와. 공대가리인가 대가리가 좋은가. 그 다음에 옛날 CD 프리에요. 이것도 비싸요. 지금 4,5만원씩 올라와 있더라고 이게. 자 전부 다 갑니다. 만. 자 2만. 자 3만. 또 가위바위보. 자 저 뒤에 2만. 자 제시키 갑니다. 제시키. 쌍놈고 새끼 동생 제시키. 돌아가셨나? 돌아가셨어. 자 뺄게요. 재혼하실 분 갔다가 쓰시면 돼. 재혼하실 분. 이혼하셔서 재혼하려면 또 사야 되잖아. 자 전부 행남장기야. 만. 자 2만. 저기 2만 낙찰. 자 크리 브랜드. 자 이것도 잘 맞아요. 자 3번 5번 우드. 테일러메이드 3번 5번. 아연은 9번만 바뀌었고 다 맞아. 얘가 비싼 거야. 크리 브랜드. 가방이 좋네. 자 이렇게 가방도 여러분이 사려면 39만원을 줘야 돼. 이 가방. 전부 다 갈게요. 자 10만. 자 12만. 자 12만원에 다 드릴게요. 리오야마. 1번 꺼네. 스티린 S야. 좀 강해요. 좀 젊은 사람들이 치는 거. 자 테일러메이드 3번 5번. 자 우드. 테일러메이드란 말이야. 테일러메이드. 그래도 알아주잖아. A까지 있네. 이거 다 맞아. 자 가방도 다 있구요. 10만. 15만. 네 15만이요. 자 낙찰. 잘 샀어요. 이게 드라이브가 지금도 이 앞에서 15만원 팔아 이거 하나만. 잘 사셨네. 자 미지노 아이언 풀세트. 자 드라이브 잭시오. 자 3번 5번 우드. 퍼터까지. 10만. 자 15만. 자 18. 자 20. 22. 자 25. 27. 자 27 하신 분 25에. 잘하며. 잘 샀어요. 제가 사고 싶은 거예요 이게. 자 테일러메이드구요. 자 요건 임팩이 좀 있어야 되네. 9도짜리야. 자 요거는 우드 5번. 다이와 거야. 일제 다이와. 자 요거는 것도 여러분이 한번 사시려고 하면 골프 4회 가면 26만원 28만원 요거 하나가. 자 3만. 네. 뭘 필요해? 3만. 내가 살려고. 이거 저기도 들었대. 4만. 자 잘 샀다. 이거 내가 치고 싶었으면 다이와. 드라이버가 460 타이버. 어우 이거 신형 같다. 테일러메이드 드라이버가 요즘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. 테일러메이드. 여기 110만원이에요. 여러분 가서 물어보면 이게 110만원이래니까 살려면. 자 이것도. 크리브랜드 거. 이거는 몇 도냐면 10.5도. 자 테일러메이드. 자 3번 5번 우드. 퍼터 있고요. 자 타이틀리스트. 60도짜리. 어프로치. 빵카에서 빠져나올 때 쓰는 거. 자 이거 하나. 가방이 첫째가 딱 보니까. 골프를 좀 좋아하시는 분 같아. 자 미지노가 나왔네. 미지노. 4, 5, 6, 7, 8, 9. 피칭 샌드 A까지 있네. 자 좋은거 나왔네. 20부터 갑니다. 미지노. 드라이버하고. 자 20. 자 25. 자 30. 자 35. 미지노. 미지노 신형. 자 40. 45. 자 40에. 자 알았어. 아니면 내가 살게 이거. 요렇게만 사는데 160이라는 것만 알면 돼. 자 메르디스 벤스. 29만원짜리 나왔네. 자 새거야 새거. 3만. 5만. 자 7. 자 7만. 스크린 골프를 갈 때 새거야 새거. 2만. 3만. 아니 이것도 18만원짜리잖아 새거고. 2만 5천. 야 이거 18만원짜리인데 이거를 2만 5천원에 싸게 산다. 자 드라이버. 자 10.5도짜리 하나. 아연. 5, 6, 7, 8, 9. 피칭 샌드. 자 버터 입구. 시퍼 입구. 풀세트야. 가방까지. 5만. 자 7만. 자 10만. 자 10만원에. 자 타이틀리스트 가방. 이건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타이틀리스트. 3만. 4만. 자 여기 4만. 요거는 36만원인가 하더라고요 새거가. 자 테일러메이드. 요거는 460이 아니라 420이야 420. 자 요거는 홈마껀데 드라이브인데 여자꺼 여자꺼. 자 우드 3번 5번 7번 두 개 입구여 갤러웨이야 갤러웨이. 자 아연 세트 다 맞고 우드 다 맞고 드라이버 입고 포터 입고 거기에 가방이 괜찮은 거에요. 풀세트에요. 5만. 자 7만. 이거 다 아니 포터도 여러분 이거 하나 살려면 26만원 뭐 이렇게 줘야 돼. 8만. 10. 갤러웨이니까. 자 10만원에. 자 6 7 8 9 피칭 샌드 다 있구요. 미디엠이다 코브라가. 이거 타이틀리스트인데 요것도 요건 좀 작아 헤드가. 이게 420이야 460을 쳐야 돼. 포터 입고. 자 포터하고 요것만 먼저 갈게요. 3만. 4만. 자 5만. 자 5만원에. 이야 이거 하나 있으면 다 들어가네 이거. 자 포터 갑니다. 신은 이게 프로들이 신은 골퍼가 이거야. 핑이야. 2만. 자 3만. 굉장히 비싸요. 한 40만원 정도 하더라고 제가 살라 그랬더니. 하나 더 껴줄게 내가. 자 이렇게 3만원을 사. 이거 살려면 40 몇만원 주고 샀다 말이야. 자 3만원을 드리고. 자 타이틀리스트. 우드루 쓰면 돼 우드루. 자 전부 다 갑니다. 자 만. 2만. 3만. 바위바위보. 자 2만원에. 자 다 드릴게요. 이야 이거는 무조건 사야 돼 여러분. 이건 무려 빠진 거 건지는데 최고야. 골프차가 미지노네요. 자 가방하고 미지노 4개. 자 이것까지. 만. 자 2만. 바위바위보. 자 앞에 분이 이겼네요. 자 2만. 11점 모두 여자 꺼네 여자 꺼. 자 테일러매디네. 4, 5, 6, 7, 8, 9. 피칭 샌드. 다 있구요. 자 퍼터. 그 다음에 우드. 5번, 7번. 가방은 M6. 보통 살려면 40만원을 넘게 줘야 돼. 풀세트. 자 10만. 자 저기 10만 낙살. 이 가방값도 안 돼. 잘 샀어. 일당 했네. 3, 4, 5, 6, 7, 8, 9. 피칭 샌드. 다 있네. 이건 맵인재팬. 일제구요. 자 요거 우드 다 있고. 드라이브만 없어. 자 이건 완벽하게. 이 보증수리가 붙어야 오리지널이에요. 3만. 자 5만. 7, 6만. 자 6만 낙살. 자 미지노네요. 자 미지노. 스틸. 3, 4, 5, 6, 7, 8, 9. 피칭 샌드 다 있고. 자 포터까지. 자 이건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. 자 5만. 저 뒤에 자 5만. 갤로웨이네 갤로웨이. 7번이 같은 갤로웨이인데. 책값만 달라요. 3만. 4만. 바이바이보. 자 저분이 이겼어요. 자 크리브랜드. 테일러메이드 우드. 3번. 유틸리티. 5번. 아 크리브랜드 56도. 드라이버는 크리브랜드. 460. 자 아이언은. 자 풀세트에요 풀세트. 자 10만. 자 20. 저기 자 20에 낙살. 3, 4, 5, 6, 7, 8, 9. 자 피칭이 있고요. 마루방. 여자거 여자거. 자 포터 있고요. 자 2만. 자 3만. 자 마루방이 보통 180만원인데. 자 4만. 어디에 4만원에. 자 이것까지. 미지노네. 자 미지노네요. 자 그럼 그냥 5, 6, 7, 8, 9. 피칭 샌드 A까지 있네. 자 요거 포터. 자 드라이버. 나이키. 자 우드. 가방도 미지노네. 5만. 자 7만. 자 7만원에. 자 나이키차. 자 골프차가 새거가 나왔어요. 새거. R이네 R. 난창샷. 여자가 쳐도 되고 남자가 쳐도 되고요. 가방까지 있네. 가방까지. 자 아이언 세트 다 있고요. 포터 입구 포터. 자 풀세트에요. 자 10만. 15만. 자 15만원에. 자 잘 샀어. 새거야. 하나도 안 쓴 거. 이거 어디가서 15만원에서. 자 여자거네 여자거. 자 마루방이에요. 자 풀세트. 아이언 세트 다 맞고요. 자 포터 입구. 자 5만. 자 여기 자 뒤에. 자 5만. 투스테이지. 자 3번 유틸리티. 포터. 투스테이지야. 어우 포터 좋네. 포터가 하나 두개. 자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되네. 요것만 해도 벌써 돈이 얼마에. 아 우드가 하나 더 있네. 자 3만. 자 잘 샀네. 자 드라이버 460 테일러메이드. 460에요. 지금 제일 많이 치는 거. 자 5만. 자 5만 낙찰. 자 테일러메이드에요. 테일러메이드. 자 포터 테일러메이드. 자 2만. 자 저기 2만. 야 이런거 사요. 이거 20 몇만원씩 하잖아. 드라이버가 여러분이 살려면 얼마? 지금 85만원 정도. 전에는 110만원 했는데. 여기서 내려서 85만원에 팔더라고. 테일러메이드 10.5도고요. 5만. 7. 자 7만원에 낙찰. 4 5 6. 요것도 6번이 빠졌네. 핑이야 핑. 신형에 신형. 3만. 4만. 자 5만. 자 5만원에. 자 이건 신형에 신형. 그럼 세트잖아 핑. 저게 지금 180인가 그래. 저 아이언만. 자 요것도 다이와꺼. 야 요건 무조건 사야되고. 제가 사야되는데 사실은. 3만. 4만. 자 4만. 이게 하나가 지금 18에서 20만원에 요거 하나가. 이거는 2개 만원. 자 2개 만원. 자 드라이버는 미지노. 10도짜리 미지노에요. 3번 우드. 자 5번 우드. 오디세이 퍼터. 자 아이언은. 56789 피칭 샌드. 갤러웨이에요 갤러웨이. 풀세트네. 가방도 깨끗하고. 10만. 자 10만원에 자 드릴게요. 낚시나 캠핑 갈 때 쓰면 돼요. 자 5천. 1번 2번 3번 여자분. 여자만 공짜에요. 왜냐하면 3개뿐이었기 때문에. 여자가 우선. 나중에 오실 때 치마 입고 오셔. 그럼 내가 드릴게. 여자분들이 와야 안싸워. 저게 왜 안줬어? 아이고 엄마가 안예쁜가봐. 다 메고 때 확장하고 와요. 저게도 이쁜데 왜 안줬을까. 하나 주자 저기. 자 이쁘게 하나 줘. 베란다에다 묶고. 빗쟁이 오면 뛰고. 아래층으로 도망가려면 이거 딱 메고. 쪼그매라고 하면요. 자 빗이 많은 분은. 자 요거 하나 꼭 갖다가 놔두세요. 자 만. 빗쟁이가 없나. 자 우리가 사자. 만원. 자 잘 보인다. 그래서 어떻게든 이빨도 안 닦고 싶으면 한 분 있네. 요 코딱지 나오죠. 저기 저분은. 코톨이 깎고 다녀요. 코톨이 다 보여요. 자 요거 카메라 서비스고. 자 2만. 자 3만. 가위바위보. 자 이것까지 사장님. 자 3만원에 다 드릴게요. 자 3만원. 디카네 디카. 자 디카. 그 다음에 요거는 일반 카메라. 자 요것도 카메라. 번역기 번역기. 저보다 갑니다. 만. 자 이거 하나 말해도 46만원 하는데. 자 2만. 자 2만원도 싸지. 이걸 2만원도 어떻게 사. 자 LG꺼. 노트북. 만. 자 2만. 자 2만원에 자 낙찰. 이거는 애들꺼 게임하는 것 같으네. 자 이건 좋다. LG건데. 학생들이 썼나봐. 자 2만. 자 3만. 자 저기 3만원에 낙찰. 자 요것도 애들꺼 같아요. 내놓을 거. 2만. 자 3만. 자 2만 5천. 자 2만원에 자 낙찰. 자 3성꺼. 자 깨끗하네요. 자 만. 자 2만. 자 2만 낙찰. 자 3성꺼. 자 이거는. 자 만. 자 2만. 자 2만원에 자 낙찰. 일체형 컴퓨터 손타치가 되는 거네. 자 3성꺼. 자 3만. 자 5만. 6만. 자 5만원에 자 낙찰. 이게 제이브엘일 거예요. 제이브엘 오리지날. 3만 부터 갑니다. 자 3만. 자 5만. 야 이건 마이크가 꽤 비싼 건데. 제이브엘 이거 새고고. 가위바위보. 이거 사실 나면 돈 좀 줘야 돼요. 3개네요. 자 3개. 2만. 자 3만. 4만. 아이파이브네. 아이파이브. 5만. 자 6. 7. 8만. 에라븐에서 10만. 하위바위보. 8만원만 해. 자. 자 카메라까지 달려있는 거. 자 3만. 자 5만. 7만. 자 저분 자 5만원에 저 뒤에 분 안경 끼신 분. 자 5만. 자 애플의 애플. 자 애플. 자 만. 자 2만. 자 저기 여자분 2만원. 자 2만. 자 저기 하나 또 2만. 자 요거는 LG꺼에요. LG꺼. 자 3만. 저기 자 3만원에. 자 드리고. 깨끗하네. 자 2만. 가위바위보. 자 2개에요. LG꺼. 자 2개. 2만. 내 말 듣고 빨리 2만 해봐. 자 내 말을 믿어서. 4개 이래줄거에요. 4개. 자 2만원에. 자 갑니다. 전부 다 다 드릴거에요. 자 만. LG꺼. 2만원에. 자 2만원에. 자 낙사. 자 카메라. 자 리모컨 다 있구요. 요테이프 있는 분을 꼭 사세요. 자 삼성꺼. 자 만. 자 저기 자 만원. 자 하나 더 있어. 이거 더 좋은거네 이거는. 자 이거는 삼성꺼 더 좋아. 또 만. 15,000. 자 저분. 자 이건 15,000에 좀 하나 드리고. 카메라 갑니다. 자 만. 2만. 자 3만. 자 두분이 가위바위보. 자 저분이 이겼네. 자 2만원. 자 삼성. 노트북. 이게 전부 다 게임 시디네. 얘는 뭐 게임만 하고 살았나봐. 자 이것도 다 게임 시디야. 엄마가 하도 게임만 해서 엄마가 다 갖다 팔아버렸어 이거. 자 이게 다 게임 시디야. 3만. 자 5만. 자 7만. 9만. 10. 우리 가위바위보. 9만원에 낙사. 자 블루투스. 그 다음에 이거는 애플꺼. 2만. 자 3만. 자 4만. 5만. 자 6만. 7. 8. 자 5만원에 낙사. 윈도우 10 깔아놨대. 3만. 4만. 3만원에 낙사. 자 애플 낙사. 애플. 아이패드. 자 만. 2만. 자 3만. 자 4만. 5만.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. 자 이게 다 줄거야. 자 5만원에. 자 이거 다 드릴게요. 닦아쓰세요. 저 바깥에 놨는데 먼지가 아닌 것뿐야. LED구요. 자 46인치야. 자 3만. 자 정신이 3만원에 드릴게요. 자 노트북. 삼성꺼. 묻지마요. 자 만. 자 저 사장님 들어오자. 자 만원. 신영나온네 신영. 자 내녀벗고. 얇아 이렇게. 자 2개 3만. 자 저기 3만. 코비카꺼. 자 만. 자 2만. 자 2분 가위바위보. 자 디에프는 자 만우선. 자 이게 어디꺼에요. 캐논꺼에요 캐논꺼. 만. 자 저기 자 만원. 자 아이패드 삼성꺼네요. 아이패드 삼성꺼. 자 만. 자 저분. 어 거기도 들었어요. 자 거기도 하나 드리고 만원에. 기자들이 갖고 다니는 거. 속기 할 때 막 치는 거의 쎄거네. 자 만. 2만. 하위바위보. 저기가 또 이겼네. 노래방 마이크 두 개. 마이크 또 있네 여기. 자 3개. 자 만. 뒤에. 자 만원. 자 LG. 39인치인가. 자 3만. 자 4만. 자 4만원에. 자 낙찰. 자 아일리버라고 여러분들. 블루투스. 집에다 놓고. 블루투스를 아침에 딱 들으면 소리 끝내주죠. 2만. 자 3만. 저기 자 3만 낙찰. 캐논 프린터기. 자 갑니다. 만. 자 만원에. 블루투스도 되고요.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좋더라고요. 갑니다. 만. 2만. 15,000원에 다 드리고. 오유. 자 카메라 큰 거. 요거는 삼성꺼. 자 몽땅. 자 만. 드라이기까지. 자 저기 선생님. 자 이거 프로젝터에요 프로젝터. 자 이게 살려면 130만원 140만원이에요. 만. 자 2만. 자 3만. 자 앞에 분 3만. 자 LED고요. HDMI 단자 입구. 46인치 TV. 갑니다. 자 3만. 자 5만. 7만. 가위바위보. 자 7만원에 다 낙찰. 학생들이 쓰기 좋고 회사에서 써도 좋고요. 일체형 컴퓨터. 자 3만. 5만. 7만. 9만. 자 10. 12. 14. 가위바위보. 자 요거는 12만원에 드릴게요. 자 3D 프린터기래요. 이게 입체로 만드는 거 입체로. 자 2만. 3만. 4만. 자 3만원에. 자 낙찰. 오유. 이건 뭐 이렇게 커. 이거는 전문가용인데. 자 요것도 카메라 달렸네. 자 3만. 요런 거는 한 50만원 한대요. 자 3만원에. 자 낙찰. 자 아이패드네요 아이패드. 자 만. 자 2만. 3만. 가위바위보. 언니 소리 들었으니까 나와. 자 언니부터 하나 줄게. 언니 자기가 하나 3만원을 주고. 이것도 아이패드인데. 바위바위보. 앞에 분위기였네요. 자 이거 하나 드리고. 바위바위보. 자 여기 3만원. 자 삼성꺼. 야 이거 크다. 또 3만. 아이고 이게 만원. 자 4만. 가위바위보. 하나 드리고. 3만원. 자 또 이쪽에서 가위바위보. 자 여기 3만원 하나 드리고. 자 3만. 자 4만. 5만. 자 5만원. 자 갤럭시탭. 자 2만. 자 저기 저분한테 만원에 드릴게요. 혼자 들었으니까. 자 문 앞에. 자 삼성꺼. 자 만. 자 저기 남자분 2만원에. 자 이렇게. 자 아이파이브. 자 소니꺼구요. 바로 뜨네요. 10만. 손두신 분. 자 8만원에. 자 얘까지. 까지. 자 블루투스. 야 짱짱하네 이거. 마샬. 자 이거 비싸지. 이 소리가 끝내줍니다 이거. 자 3만. 자 5만. 7만. 8. 7. 12. 바위바위보. 10만원에. 자 낙찰. 자 요게 미니 프로젝트에요. 빈 프로젝트. 그래서 여행가 갖고. 차 안에서. 텐트 안에서. 영화번호가 영화. 자 세고. 3만. 자 5만. 저기 5만. 자 5만. 자 5만. 자 5만.